자 오늘 또다시 화면에 보이는 가수 이명웅씨와 관련해서 기분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기분좋은 소식은 이겁니다.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에 천만 뷰를 돌파한 영상이 33번째 영상이 탄생했다는 기분좋은 소식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미 예측을 하겠지만요. 33번째의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의 영상은 날 울린 당신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게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인데요. 구독자는 131만 그대로네요. 그리고 이명웅쇼츠의 구독자는 21만 7천이구요. 자 이렇습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던 이명웅의 33번째 노래 영상이 날 울린 당신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보이시죠? 여기 바보같지만 무엇이 중한디 그날들 그리고 미워요 프랄랄라 그리고 큐 조영필의 큐 이어서 따라따라가 32번째의 천만 뷰 돌파한 영상인데요. 오늘 이명웅 노래 중에서 유튜브 채널의 노래 영상 중에서 천만 뷰를 돌파한 영상은 날 울린 당신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천만, 일만 뷰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명웅의 천만 뷰 돌파 영상은 33개가 탄생을 했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명웅 유튜브 채널의 천만 뷰 돌파 영상은 29개 그리고 TV조선이 3개 그리고 또 다른 모스터 컨텐츠인가요? 거기에 한 개 이렇게 해서 모두 33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천만 뷰를 돌파할 수 있는 영상은 여기 잊혀진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서울의 달 이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이명웅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과연 이명웅의 천만 뷰 돌파하는 영상은 몇 개까지 갈지 40개는 능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번째의 천만 뷰 돌파 영상은 날 울린 당신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던 날 울린 당신이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요. 또 하나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겁니다. 이명웅의 팬클로 영웅시대가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서 이재민들을 위해서 릴레이 기부를 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대단합니다. 영웅시대는 사회공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영향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 기부가 이렇습니다. 이명웅의 팬클로브 영웅시대 창원이 울진 산불피해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부금 500만 원하고요. 그리고 100만 원 상당의 생수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영웅시대 창원은 회원이 34명인데요. 창원 지역의 이명웅의 팬클로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 부산 남수해 팬클로 회원들도 부산 사랑의 열매에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 부산 남수해는 부산의 남구 그리고 수영구 해운대구에서 모인 이명웅의 팬클로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 경기 167 석영밴드도 경북을 지나고요. 그리고 강원도 삼척에서의 산불피해 이재민들을 위해서 700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기부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팬클로 회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명웅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아서 갑작스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작게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웅시대의 기부 릴레이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히어로 서포터스도 이렇게 산불과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천만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함께 있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천만 원을 기부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도 함께 있습니다. 이처럼 영웅시대들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손길을 보이고 있는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팬덤 문화를 바꾸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명웅을 응원하고 사랑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보내는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 영웅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렇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에서 33번째 천만 뷰 돌파 영상이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33번째 영상은 날 울린 당신입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던 그리고 이명웅의 팬클럽 빈 영웅시대가 이렇게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 릴레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